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태란 고소경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기출의 310제 화학원이 개관하게 되는데 좀 많이 기다렸죠. 작년에는 240제였는데 은혜이 또 지났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늘었죠. 그래서 360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출의 360제라는 게 뭐냐면 일단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많이 있죠. 엄청 두꺼운 책들 있지 않습니까? 마더 땡이라던가 땡땡스토리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은 그걸 매일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이 이제 기본적인 문항들에 대한 해설은 다 똑같을 거야. 어떤 선생님든 어떤 책은 다 똑같아. 근데 결국 변별력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변별력이 있는 건 양론. 그죠? 화학 양론 파트. 그 다음에 중요한 양적 계산 파트. 그 다음 또 중화반응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즉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해설이 별로 내가 원하는 해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가능하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책의 구성은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교과서가 지금 3년 전에 바뀌었고 개정된, 바뀐 교과서로 수능을 두 번밖에 안 봤어요. 그 얘기는 5년치 기출을 풀었어. 2014년도 기출을 풀고 있어. 그거는 요즘에 나왔던 트렌드랑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왜냐면 옛날에는 화학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웠었어. 사실은. 그래서 단원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2단원 있죠. 2단원. 2단원 파트가 주기율 파트인데 그쪽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거기도 이제 준킬러에 해당하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 2단원에서는 완전하게 힘을 뺐습니다. 대신 힘을 다른데 주고 있단 말이야. 어디냐면 동위원소라던가 기본적인 화학 양론이 거의 준킬러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거. pH랑 POH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옛날 문제들을 풀면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심지어 교과서에서 다시 빠졌어. 빠졌는데 아직도 기출문제 집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험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실험식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배웠지만 지금 안 배우거든. 지금 안 나와. 안 해도 된다고. 보호의 수석원자 선스펙트럼 안 해도 된다고. 안 나온다고. 금속의 반응성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 3년 기출. 3년 중에서도 선생님이 봤을 땐 교과에서 어긋나는 건 버렸고요. 최근 3년 안에 개정된 교과 안에 있는 건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작년에는 기출문제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 기출 중에 일부를 변형해서 냈었는데 지금 충분히 2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완전한 기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최근 3년 개정교과 이후에 연동된 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 또 하나는 2학년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죠? 몇 번 없지만. 근데 2학년 거라고 엄청 쉽고 3학년 거라고 엄청 어려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2학년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는 선생님이 역시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공부할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선생님이 작년 말에 이걸 했잖아요.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나한테 얘기해라고 했을 때 이 기출문제집에 이게 몇 년도 기출인지 몇 월 기출인지 그리고 정답률을 알만지 정답률까지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기출인지 출처 정답률은 65%인지 38% 이게 나름의 정신적인 위로가 좀 되나 봐요. 내가 틀렸을 때 정렬이 낮으면 좀 괜찮은 거고 정렬이 높은 걸 내가 틀리면 좀 기분이 나쁜 거니까 아무튼 심리적인 요인이든 뭐든 공부할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선생님 다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교재 구성으로 본다면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것도 작년에 피드백한 결과인데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한 번 푸는 건 안 푸는 건 같다고 맨날 외치잖아요. 그죠? 왜? 문제를 처음에 한 번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번 개념을 공부했을 때 그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내가 못 푸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내가 못 푸는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근데 한 번 풀고 끝났다는 건 풀 수 있는 문제랑 못 푸는 문제를 구분하고 끝났다는 거잖아. 그 뒤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틀렸을 때 해설지 보고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보면 만약에 문항 번호가 있으면 보통 이제 어떤 문제집이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라고 한다면 맞은 건 이제 잘했고 틀린 거에서 해설지를 본다고 보고 나서 이해가 됐어. 다시 한 번 해보고 됐어. 이렇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삼각형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럼 이건 지금 이해됐다 이 뜻이거든. 여러분 처음 풀었을 때 개념이 딱 끝나고 처음 푸는 기출문제집에서의 문제를 풀었다. 이 문제는 3개월 후에 이걸 다시 풀어도 맞추게 돼 있습니다. 맞출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틀렸잖아요. 해설지 보고 이해했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푼다? 못 풀 확률이 90%예요. 왜? 이걸 못 풀었다는 건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나쁜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틀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풀어트렸는데 또 이렇게 풀어트리는 게 있거든. 아주 나쁜 습관 아니면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여러 번 푸셔야 돼요. 내 걸로 거의 화가 나면 외울 수 있을 만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 번 풀어야 된단 말이야 기출은 모든 습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막 5회분 넣으면 좋은데 그럼 책이 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360문항이 들어있고요. 단원별로 그 다음에 뒤에 해설이 있어요. 정답과 해설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해설 이거를 텍스트로 보는 습관보다는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시 얘가 이걸 넣어놨어. 뭐 이런 거죠. 이게 1회독이다. 한 번 풀었다.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걸 다시 한 번 넣었어요. 대신에 앞부분은 약간 컬러가 좀 있고 여기는 실제 시험지처럼 약간 흑백으로 넣어놨습니다. 2회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양적 계산과 중화는 여기다가 다시 뒤에 또 한 번 넣어놨어요. 양적 계산과 중화 파트는 3회독이 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적 계산을 잘 못하겠어. 내 기본적인 점수도 만약에 몰고사 봤는데 한 32점쯤 나와. 양적 계산을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따라오는데 이렇게 쭉 푸시고 양적 계산 같은 문제는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게 좋아.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푸는 게 좋아. 능력이 되면 두 문제 너무 좋고. 근데 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이제 월, 화, 수목금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있으면 월요일 날 만약에 어떤 문제 풀었어. 양적 계산 문제를 풀어. 그럼 화요일 날 다른 걸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풀어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럼 처음에 풀 때 이걸 내가 한 20분 정도 고민해봤고 그래서 풀었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날 다시 보면 이건 최소한 그래도 10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 풀고 해설도 받고 이해가 됐잖아. 문제야.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풀면 빠르네. 그걸 내가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거를 다시 풀란 말이야. 수요일 날 이거를 또 풀어요. 목요일쯤 되잖아. 여기서부터 5분이야. 그 다음은 눈으로 풀 수 있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 이제 이거 지겨워. 외울 것 같아.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 누가 탄수화물과 우리 생활 화학과 우리 생활 아니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기본 문항들은요. 한 번 딱 풀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독으로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반복해야 되는 단어도 있거든. 반복해야 되는 단어 계속 풀어야 되는 단어는 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단어들이야. 어딜까요? 가장 기본이 농도거든요. 농도. 그 다음이 양론. 양적계산, 중화야. 이런 파트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재미도 좀 있고. 양적계산이나 중화는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를 외우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실력이 짱짱해져요. 이게 기출문제를 풀었대. 근데 보니까 엄청 뭐 5년치, 7년치 풀었더니 이런 거잖아. 중화반응 문제인데 중화반응 문제 옛날에는 일가일가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50문제 풀었는데 45문제가 일가일가인 거야. 안 나온다고 요즘에. 그렇지. 다 일가일가. 섞어 나온단 말이야. 요즘 트렌드의 문제 풀어야지. 그리고 양적계산 문제 옛날에는 탄화수소라는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탄화수소 연소를 이용한 양적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는 탄화수가 안 나오거든. 연소가 요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A, B, C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양적계산과 중화는 3회독을 할 수 있게끔 놀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건 학습법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야 될까? 질문한 친구 있잖아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까요? 문제를 풀고 수업을 쓸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이게 친구들과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문항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어떤 친구한테는 킬러인데 어떤 친구한테는 킬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일반적인 문항이라는 건 풀어는 보겠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딱 문제 읽으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일반적인 문항 그러면 당연히 풀어야죠. 먼저 먼저 푸셔야 되고 푼 다음에 자신 있는 맞은 문제 중에서 내가 맞았나? 확신이 없어. 내가 제대로 풀었나? 맞긴 맞았는데 아니면 풀다가 이쪽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이럴 수 있잖아. 틀린 문제는 무조건이고 이런 건 반드시 해설 강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풀이와 내 풀이가 일치하다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늘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를 풀이 딱 시작했을 때 이제 답이 있잖아. 그쵸? 정답이 5번이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일로 가는 길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늘 얘기하지만 돌아서 가다가 못 오는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제한 시간 내에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문제를 진짜 정신없이 막 부지런히 막 엄청 썩으면서 계산하는데 양적 계산 문제 같은 건 12분, 15분 걸렸대.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30분 안에 20문제 보는데 한 문제를 아무리 킬러내도 10분 이상 걸리게 되지 않아. 그럼 풀이법이 잘못된 거야. 그쪽으로 푸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시험지에 풀이에 대한 공백이 연습장을 써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지에다 푸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는 좋은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풀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출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풀었는데 맞았거나 아니면 틀렸다. 아니면 이게 내 풀이가 정당한가 이게 좋은 풀이인가 확인하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킬러문항이라고 했을 때 양적계산과 중화라든가 이런 거 양적계산과 중화도 어떤 친구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진짜 개념할 때 열심히 해서 개념할 때도 백예원 할 때 엄청 뒤에 있는 기출 많이 풀고 외우라고 하잖아. 그렇죠? 선생님 수업을 달대달 거의 다 열심히 반복했어. 그럼 풀 수 있거든. 그럼 양적계산 중화도 이쪽인 거야. 근데 이제 수업은 들었는데 복습을 잘 안 했거나 다 까먹었어. 뭐 이럴 수 있잖아. 딱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낑낑거리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고3이잖아. 그러면 시간 1분은 좀 아깝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죠. 이때는 뒤에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먼저 보고 눈으로 한번 쫙 본 다음에 보면서 따라 쓰지 말고 그냥 들어 강의를. 아 저 문제 선생님이 시판에 문제를 그려놓고 써놓고 하니까 그치? 그러면 보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깨끗한 시험지에 다시 책에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또 막히거든요. 근데 자꾸 혼자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해설지 보고 자꾸 써가면서 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랑 똑같이 풀었는지 아니면 풀이의 패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해가는 거야. 푼 다음에 이거는 푼 이유가 더 중요해요. 풀고 나서 뭐한다? 자기 걸로 소화해야 되죠. 킬러 문항은요. 특히 양적 계산과 중화 같은 킬러는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를 확인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 풀이 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나랑 나랑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선생님의 풀이와 일치하게 풀었나 체크해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풀었을 때 딱 풀어서 맞췄다? 근데 강의 딱 들으니까 나랑 똑같이 풀었어. 여러분이 아마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걸 늘려가는 거야.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너무 기출 문제를 풀 때 킬러 단원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수능 한 달 전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개념 끝나면 이따가 킬러 특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킬러 특강으로 또 킬러 단원을 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킬러에 대한 눈이 또 올라가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볼 때 3페이지까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몇 분 안에 몇 분 안에 아무리 늦어도 20분 좀 빠르면 15분 거슬랄 수 있게끔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기출 가지고 그래도 실제로 보면 5분 3페이지 푸니까 5분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야. 그것도 아시겠죠?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빨리 푼다고 내가 빨리 풀어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빨리 풀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제 아는 게 많으려면 또 하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시험에 나오는 유형과 저는 다른 학습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야 선생님이 100에 관해도 뒤에 실전 문제라고 해서 기출을 넣은 거야. 선생님이 100에 관해서 엄청 시험 개념 수업이니까 엄청 쉬운 것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정작 모의고서 보면 야 이거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오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 분명히 난 개념 했는데 막 혼동이 와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100에 관해서 선생님이 실제 기출 문제를 좀 넣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죠? 이번 기출 360제에서 첫 번째 목표는 기본적인 양적 계산과 중화 킬러 두 개의 제외 나머지에 대한 기출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것을 만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욕심을 낸다면 양적 계산과 중화도 조금씩 풀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360문항 금방 풀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어놓은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